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사건들을 보지만 지금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장식하는 기사들을 보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라임자산 펀드 사건, 공수처 출범, 전세 대란, 월세 폭등등 이 모든 사건들의 기저에는 4.15 총선에서 대당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압도적인 승리가 없었다면 무리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부작용을 줄이길 수 있는 여러가지 수정 방안들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펀드 관련 사건도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4.15 총선에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여건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과 수정선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들의 노력은 정말 미흡함 수준 그 자체입니다. 구글 검색으로 대법원과 선거소송 10월 23일 같은 그런 주요 키워드를 입력해보면 몇몇 신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10월 23일에 진행됐던 대법원의 첫번째 재판 후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소송에 관한 보도입니다. 메이저 신문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일보가 짧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ppd까지 등장한 선거 무효 첫 재판 재검표일도 못정하고 종결되다 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정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10월 23일 열렸지만 재검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대법원 특별 2부의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이날 민정욱 전 의원이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검표 관련 사안이 대부분 결정된 것으로 예상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검증기일도 정하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고 말았다. 양측은 ppt까지 진행하며 4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기사 가운데 수정되어야 될 것은 변호인 측은 ppt를 가지고 열심히 발표했지만 선관위 측은 무성이 그 자체라고 부를 만큼 몇 쪽의 준비물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릴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밖의 10월 23일날 연합뉴스가 아주 짧은 기사를 내보냅니다.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렸지만 현장 검증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증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재판은 종결됐다. 다만 연합뉴스에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좀 담았습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더한 것은 좀 다행입니다. 그냥 선관위는 단순히 전통적인 방법의 수개표를 하면서 이번 논란을 잠재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디지털 조작에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조작에 일어났는데 표만 개수해가지고 이번 사건을 덮자는 정말 양심불량인 것. 이를 쓸 수 없는 일입니다. 재검표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디지털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정돈되지 않으면 그냥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은 그야말로 법원과 선관위가 짝짝꿍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런 생각을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뉴데일리 신문이 포토 부정선거는 사형, 사의로 무효소송 대법원서 첫째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선거 소송 변호인단은 총체적 디지털 부정 불법 선거로 인한 선거 무효 부정선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장의 그런 사진은 현장 취재를 통해서 대부분 확보한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대법원은 적각 재검표를 실시하라.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두 번째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의로 부정선거는 사형이고 법원은 증거 보존을 묵살하고 언론은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한 점 의욕 없는 진실된 재검을 실시하라. 진실된 재검입니다. 가짜 재검표가 아니고 서브 국제검증을 실시하고 중립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라. 마지막에 네 번째 사진은 국투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조작된 우편 투표지 최소 100만장. 사의로 부정선거 21대 총선은 조작됐다. 사의로 리기드 일렉션. 차이나게이트 부정선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10월 24일자 뉴데일리 시문의 하단에는 10여 명이 넘는 독자들이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고스란히 댓글로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보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님입니다. 먼저 기사를 올려주신 정상윤 기자님과 뉴데일리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사 댓글이 아주 많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기사화 해주셔서 신문과 기자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가 꽤 많습니다. 댓글이 지금도 모든 언론에서 은폐시키려는지 관심 밖인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고 이 무서운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납담합니다. 부정선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D님입니다. 정의로운 언론 정직한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S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치면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주요 언론의 침묵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도동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모두 일어납시다. 4.15 선거란 너무나 맹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우리가 모두 깨닫고 일어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이 살아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바로 그 용기인한 언론사 뉴데일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A님입니다. 꼭 밝혀라. 이것 안 밝히면 다음 선거는 없다. 투표를 거부한다. 투표할 필요가 없다. 조작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투표할 이유가 있을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죠. 국민들이 주인인데 노예 삼은 겁니다. 또 다른 노예 제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J님입니다. 4.15 부정선거 재검표는 국제선거조사단 입회하에 공개로 실시하라. 이미 선관위는 정거인멸을 끝냈다. 서브 이전 교체했고 전자개포기는 통신장치 다 떼냈다. 지역선관위 외에 임시선관위 사무실을 개설한 자료도 폐기했다. 뭘 숨기고 있는가? 이제 더 숨길 것은 없다. 그것으로 선거 무효임을 선언하라.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치라. 이 같은 국민들의 여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뉴데일리 하단에 실린 국민들의 여망은 아주 정제된 그런 여망입니다. 선거의 부정 여부를 정확히 가리자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열렬한 바람과 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침묵 정도는 너무 심합니다. 그 많은 유력 신문사들 가운데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규모의 언론 가운데서는 파이낸스투데이가 상당히 상세하게 10월 23일 날 첫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한국의 상황이고 현재 이것이 언론의 상황입니다. 진짜 중요한 주제,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제는 다루지 않고 대부분 표피적인 기사들로 지면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 있는 그런 시민들이 더 분발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4.15 부정성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다수 언론들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